여름을 맞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와 대박! 지상 낙원에서 펼쳐지는 수완 좋은 여행! 월끔 투 사이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이야기! 사이판 바다를 위로! 아래로 제대로 즐겼던 수완 작가! 오늘은 더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거! 저희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가 어디 있어요?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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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고 있어요! 아니 거북이가 있다고요? 거북이가? 이렇게 가까이? 어머나! 진짜 있습니다! 거북이인가요? 거북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길에서도 거북이가 보이네요! 길에도 있어요? 어디요? 어디 있어? I saw the turtle! 와우!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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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북이랑 같이 수영할 수 있대요! 오! 대박! 우와! 일명 거북이 스노클링 체험인데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거북이가! 예쁘다! 행운의 거북이를 만나러 지금 바로 가봅니다! 바다가 어쩌지 이렇게 투명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바다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요즘 실내 수영장 같아 색깔이 청양원 색깔이 저희도 불색 처음 봐요! 에메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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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라이브 흰색 헤메 헤메 에메라이드 과연 거북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인조이! 인조이! 가고있습니다! 수완 작가 거북이 보러 출발! 오 잘하는데요 수완 작가? 인호작가 이렇게 깊게? 너무 깨끗해요 물이 그런데 물속에서 뭔가를 적어서 보여주는 다이버 어디 썼죠? 아이스? 아이스? 동그란 산호초 모양 덕분에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 다이빙 명소인데요 바다 친구들이 반겨줍니다 아카리오 산호 친구 진짜 날아가는 거 같아요 그나저나 거북아 너는 어디 있니? 바보입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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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디 거북이 어디 있어요? 저기있다 드디어 만난 거북이 우와 신기해 우와 원래 수영을 저렇게 하는군요 거북이가 여유로운 자태 수환 작가 열심히 쫓아가 보는데요 바닷속 거북이는 생각보다 빠르다는 사실 엄청 빠른데요? 오우 너무 신배로워요 그래도 멀찍이서 셀카 성공 행운의 기운을 받아 향한 곳 사이판의 시장입니다 아 시장이 있군요 하이 하이 이거 다 판머스 로컬 판머스 가져도 가져도 바닷속 거북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만 열리는 직거래 장터인데요 그중에서 소환 작가 눈에 띈 수상한 음료수. 아, 이거 뭐죠? 소환 작가 아니에요? 네? 유니 굿? 유유 라이킥? 유니 굿? 유니 굿? 유니 굿? 유니 굿? 이 시장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음료수. 그 정체는요? 뭔가 달콤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거야. 이런 색깔 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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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이랑 해조루. 근데 해조루는 너무 신기하다. 아, 진짜. 맛은? 미니 미니. 대박. 이거 완전 밀크티. 아, 그래요? 진짜 달달하고. 이 젤루가 젤리처럼, 펄처럼 씹혀요. 너무, 너무 좀 더. 이게 1달러예요. 1달러. 1달러? 저렴하네요. 제작진도 한 입. 버피디님. 언제 머리를 또 잡으셨네. 이 소식을 사이판에서도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여행 왔을 때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진짜 여기 장라를 맞춰서 오시면 그 감성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이판에 이웃석 티니안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섬에 또 가나요? 비행기, 비행기. 경비행기. 이걸 타고 간다고요? 세상에 가요. 몇 명 타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경비행기. 몇 명? 조종사 포함 6인용 경비행기인데요. 진짜 신경비행기. 여섯 명 들어가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타네요. 이 동마저 하나의 체험처럼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륙 갑니다. 지니안은 사이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요. 경비행기로 딱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사이판보다 생소하지만 그래서 더 순수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 섬인데요. 전국이네요. 그 중에서도요. 섬의 북동쪽에 위치한 신비의 장소. 지금 물줄기가 쏟아오르고 있어요. 어머나. 왜 숨는거죠? 여기 구멍에서 파도 칠 때마다 이렇게.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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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오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엄청 높아요. 어? 보이세요? 아! 거센 파도가 산호초 구멍을 통해 하늘로 치솟는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최대 20m까지 올라간답니다. 멋있습니다. 진짜. 지니안의 매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이! 헬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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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 essayer locker."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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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으로 모아준자 하이! 하고 있어요? 네! Sah Door! 상대가 돌려줄게요. 하이! 해외! 이거 남자들의 음악인데요, 작사로 잡기. 오 마이 갓! 왜요? 이거 잡았지? 네. 뭘 잡았죠? 무섭다. 이거 스완 잡카바네요.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잡기 너무 무섭지 않나? 유니콘, 패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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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드. 많이 사네요. 지금 잡으러 갑니다. 그냥 이대로 들어가시네. 약 15미터 정도의 깊은 바다이지만 물고기들이 보이면 망설임 없이 잠수를 합니다. 우와. 그리하여. 도준? 쏘세요. 그리고는 도준? 쏘세요. 어? 나갔어요? 야. 대박. 진짜 여부수처럼 생겼어요. 와 대박. 젖고기의 신난 수환자카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야, 잘 잡으시네요. 소환자카 우리말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어머나. 신기한 물고기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진짜 방아쇠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신기한 물고기들이 많네요, 여기. 신기해. 오늘 열심히 잡은 싱싱한 물고기들은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버섯이랑 달라요? 바로 굽는 곳이 인지상정. 우와. 너무 신기하다. 물고기를 통째로 굽는 시니한 바비큐 스타일. 무슨 색깔이. 그냥 태웠어요. 그냥 태웠어요. 버린. 버린. 인사이드 굿. 인사이드 굿. 법칠맛. 겉바속촉의 느낌일까요? 근데 맛이 상상이 안가는데 색깔이. 섭질이 두꺼워서 직화로 구우면 겉은 파도 안은 촉촉하게 잘 익는답니다. 살이 많네요. 야들야들해 보여요. 우와 이건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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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안 앞바다에서 잡은 랍스터까지. 우와. 신기하게 생각해요 저쪽은. 지니안 바비큐 한삼입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워트 보스. 이 시스 피쉬. 피쉬. 아 물고기부터. 오늘 우리가. 다 물고기. 아 디스 데 스킨. 어. 맛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케이. 대박. 우와. 어머. 고기만 해도 야들야들 입에서 녹겠어요. 우와. 야. 마승. 우와. 미? 미 버스? 땡큐. 레이디스 퍼스트. 감사합니다. 굿. 왜요 왜요.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굿. 진짜 굿. 진짜 굿. 진짜 맛있어요. 진짜 굿. 진심이다. 부드럽군요. 와 인정 인정. 진짜 맛있어요. 우와. 바다까지. 어머. 살이 꽉 찼네요. 오오오오. 한입에. 우와. 살이. 엄청 탱글탱글해요. 와 이거. 탱글탱글. 암스 야미. 야미야. 두유노 탱글탱글. 여러분도 해산물 천국. 티니안으로. 티니안 너무 좋네요. 티니안 너무 좋네요. 황홀한 풍경의 사이판 여행 2탄 어떠셨나요? 오늘도 수환 좋은 여행이었습니다.